야, 뭐야! 아니 어우, 피 난거 봐 정신집중 음악소리 줄이려다가 죽을뻔 했는데 음악소리 줄이려 바로 선풋시 스타일로 갈게 1렙 큐야? 너 선풋시 스타일, 아니 딜그 뭐야 아, 봤는데 봐봐, 나쁘지 않아 오케이, 좋아 봐줌 좋았어 선풋시 뺏겼는데 아니, 실스 1 뭐야? 아, 딜그 좋았어 아니, 근데 딜그로 가는 스타일 야, 미니언에 1을 꽂으면 어떻게 하냐 야 저거는 뭐 아니, 먹긴 먹었는데 저기서 나오면 아니, 이거 선 1을 못 찍는데 왜 그래 아, 딜그 개빡이네 아, 나 미애분을 안 썼어 아, 씨 뭔 일이래, 이거? 제발 잡아줘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약해 아 왜 이렇게 약해 아 야, 얘 왜 여기서 나와 야, 노플 아 이거 뭐야 여기 있어, 얘 아 아, 미드 끝내놨는데 아 아니, 정글이 어 이거 미드 안이 끝내놓은게 아니라 이 더블길 따위면 어떻게 하냐 아니, 내가 끝내놨다니까 너가 끝났잖아 하하하하 아니, 이거 룰 룰러 탈리아한테 아니, 룰러 탈리아가 아니라 룰러 형님 탈리아가 박스에 쓰면 내가 인정할게 수면 그 뭐야 그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짜증나는데 1차 경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나 이거 양보 괜히 했어 1차 경고 아, 오케이 경고, 오케이 아니, CS 다 흘리네, 이 형 아, CS 진짜 안 쳤으면 먹었네, 저거 야, 니네 잡냐? 아니, 터널 미드에 2대1 지고 있네, 이거 어떡하냐 내가 가서 3대1 하게 해줘야지 야, 빨리 와봐 노플 서폿 없어, 잡았어 야, 노플 아, 노플은 알겠는데 뭐 무빙 제약이라도 좀 해봐 야아 야, 노플 있잖아, 수면 나 자신감 줬지 어 오케이, 밀어줘 어, Q 한번 원거리 찍어줘 오케이 여기 다섯마리 적어 보이지 여섯마리, 나 일곱마리 찍어 아닌데 왜 이렇게 갈게, 아아 아하, Q11 갔다올게 바텀 안간다, 혼난다, 원딜한테다 빨리가, 빨리가, 빨리가 가고 있어요, 너무 급하셔 이분 흐, 크흐 꺼져줄게, 잘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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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니언 했었네, 쟤? 2를 sr 3 4 1 2 2 5 으 3 불 3 5 5 4 어떡하냐 야! 두 명 다 뛰었다 이거 이겼다 아니! 근데 거기서 왜 항상 나만 버려adas 와... 도라에몽이다 진짜 나 이거 모빌 기다릴까? 570번인데 리폴로 제껴드나? 야 그거 될 것 같은데? 갔다오자 보여줘 아니 아니 보여줘 보여줘 플러시 멋있게 그렇지 그 방금 좀 수미안이 좀 처음 수미안이 뭐야 나 내 플래시 썼나? 어 너 니플 썼어 처음 그 타워로 갈때 너플 쓰고 먹은거야 오케이 그렇지 노 플래시 노 메이크업 먹을게 이거 어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미드가 미드 똥 다 채워줬어 집까지 블럭 나왔다 오티엘 밀어고 있네 내가 메이플랜 때 진짜 많이 있었는데 오티엘? 오티엘? 난 킹왕짱 오티엘 오티엘 재밌지 노 메이크업일 때 제일 예쁜 놀 오티엘 오티엘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스킬 플로공인데 야 선부시 아 잘했다 아 바텀 그냥 다 항상 3대2 하잖아 근데 이겨 나 너무 잘해 너무 잘하잖아 야 선부시 간다 선부시 출발? 어 출발 진짜 압박 지린다 선부시 압박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선부시 언제 보이냐? 보였다 보였다 핑크 지워줘야지 뭐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야? 도움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풀찼지 이제 안찼지 안찼지 없지 그러면 바로 렛츠기릿 준비됐나? 준비됐다 준비됐다 아 야 아냐아냐아냐 아 바텀 가야돼 얘 화나 야 진지리 뭐해 야 뭐해 아 진짜 짜증나 야 뭐하냐 아 아니 너 불러먹으면 말을 해줘야지 아니 야 바르님 화났잖아 아니 화난 것도 맞는데 나 노플이라길래 어떻게든 딸라했지 아니 아 룰러 진짜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네 아 아니 아 흐 그 와중에 탑은 왜 이렇게 불쌍하냐 티오라 저 잡았는데 개잘해 그냥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 나 수면 지금까지 한 대만 맞췄어 게임 내에서 그런 거 같아 저 한 대만 맞으면 그냥 탑 가는데 저거 저거 뭔 일이래 잡았지 아아 아 뭐야 진짜 아쉽다 진짜로 어 아 아 나 많이 아쉬워 매력 차이 뭐냐 아 진짜 아쉽다 흐흐흐흐흐 아잇 아아 니 세 번 세 번 네번을 갔는데도 지고 이거 턴도 못 받아주고 아니 와서 죽었잖아 니가 죽을 때 죽기 전에 아 내가 근데 좀 못했어 그래 아니 뭐 막 진작 그렇게 해야지 또 어떻게 사는 끝까지 해보고 아니 미안해 아 내가 수년 너무 못 맞췄어 아냐 보듬어줄게 괜찮아 다음엔 잘하겠지 그래 보듬어줘야지 내가 성 보듬 해주는 거야 어 조이 처음 밤 이러고 있네 내가 조이 얼마나 고수인데 이거 아니 오 안풀린다 구니수 나왔다 얘 아 잭스가 드디어 모여 드디어 아 또 안맞았어 아니 아니 이거 불을 떠야되네 아 짜증난다 맞췄다 드디어 아니 이게 안맞아 아 아 열맞아 이게 안맞아 아 열맞아 이게 안맞아 아 아 살았다 아 열맞아 아 어 오 오늘따라 안맞네 아 X 원래 안맞았는데 오늘따라 안맞네 오 아니 보듬어줄게 잘했어 괜찮아 아 아 하하 아니 괜찮아 그냥 타비 태워주잖아 버스 너무 잘한다 나도 한번 타보자 오랜만에 한번 아니 그 어제 볼베도 탄거 아 아 한번 갈게 오케이 빡집중 빡집중으로 가자 진짜 야 야 대포 나 줘라 야 나 줘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맞지 흠 흠 야 미드 조심해야돼 지금 아 진짜 와 미쳤다 수면 진짜로 나 못보겠어 재완아 어우 못보겠다 수면 스킬 못보겠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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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뭐 이래 야 왜이래 이거 기저귀 기저귀다 진짜 기저귀 창고 게임 해야겠네 이거 야 야 갱풀공 아쉬웠고 하슬레스 흐흐흐흐 야 뭐야 바다형은 또 먹혔어? 조이는 혹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아니니까 조이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한 개 뭐야 수면이 단 한 대도 안 맞았어 오오 아니 진짜 미안한데 한 개 아니 아하하하 알았어 꼬마 안줄게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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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아니 조이 조이 이러면 진짜 아 오케이 이겨보자고 아니 서로 보듬어주자고 보듬어주자 그래 나 안죽어 이거 오오 저 별을 따라서 저 별을 따라서 대란만다는 자 이제 캐리 머싱 갈게요 미래 바로 맞추러 간다 저 별을 따라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심리전 도왔죠 그대를 만나는 야 바텀 가라는데 어 아니! 오케이 야 일로와 타곤산 줄게 그거 피업 안해도 돼 친구야 자 그럼 이거 시간 좀 줘야 돼 어 다 밀었고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이러고 있네 좋아! 나이토 아니! 살려주세요 육수택 살았을 쯤에 가셔야 돼요 이거 궁 온다 궁 온다 저 별을 따고 야! 아니!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아니었잖아 우리 약속이 아니 이거는 약속이 아닌데 보듬어 주는 거 어쩌죠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보듬 보듬으로 가면 아니 아 나 조이 아 잘했는데 갑자기 왜 이럴지 야 선풍씨 성주탈리아 가는데 큐는 언제 써? 큐 없어 아 죽었어 저거 내 점화 딜 아아아아 피오라가 미쳤네 아니 근데 이런말하기도 못해 어 내가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도 별로 다르겠는데 아아아아 진짜 조이는 안되겠다 조이는 조이 배내야 돼요 저거 제가 알던 조이가 아니에요 저거는 야! 질거 같은데 으흐흑 아아아아 비벼진다 아아아아 조이는 바텀을 밀건 밀고 로미 갈건 가고 더블킬을 따일거면 따이고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어 별풍선에서 뭐 나오나 보자 힐 힐 좋고 힐 야 캐리 갈게요 이거 바텀가는 탈리야 저격할게요 근데 원래 못하는 사람이 1인분하면 이기는거 알지 야 불로먹고 있다 알곤 있는데 우리 정글이 없어 갈게요 갈게요 지렸죠 잘했어 뭔일이었대 왜케 잘해 지렸죠 미드 한 번 와줄 수 있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톰 한 번 더 밀어야 될 것 같은데 미드 선풀씨는 꽉 잡고 있어요 아톰 다 밀었어요 이거 오면 따이브인데 갑니다 갑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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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내가 탱 탱 탱 탱 야 맞췄어 나 탱이야 아 너무 잘했다 알리스타 빅 알리스타 웬일이래 왜 트리킬리야 누구? 이게 왜 트리킬리야 야 파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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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별을 달아서 야 너 야 같이 보자 그만 저 별을 달아서 지겨주셨어 나 때문에 잡은거 알아? 쩍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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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쩍쩍쩍쩍 depri 왜 이렇게 신났어 또 신나싶悩어 действ 너무 신났잖아 침 쩍쩍 빨아줘 쩍쩍 쩍쩍쩍 왜 이렇게 신났어 또 신나진나 너무 신났잖아 이제 고풀로 갈게요 고풀샵스 원래 이게 제 조이에요 진짜 이런 말하긴 좀 그러지만 원래 그냥 바텀 듀오가 뭐 안했으면 무난하게 3렙차 미드다 터졌을 것 같은데 이게 당연히 조이가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니까 이게 하는건데 그것도 못하면 야! 카이사 딜 뭐야? 뭔 일이래? 나 탑인데 아 죽었다 이거 살겠는데? 적티비 아어어 이거 야 뭐 안되냐? 피오라 노봉인데 그냥 잡았고 야 보여주자 저기 그냥 암모빙 쭉 땡겨 쭉 땡겨 쭉 수면 안해 수면을 괜찮아 좋아 수면 좋아 야 가끔은 미년도 재워줘야돼 야 쟤 어디 어디서 파밍하는거야? 야 별풍선! 뭐 나왔냐? 야 먹고와! 못먹어 먹고와 이러고있네 야 트리스타랑 임키 한 번에 나온다 이거 내가 맞춘다 한 번에 나와재 말했지? 어? 지워줘 찰무 아아아아 호응좀 해주러우 나는 그딴거 안지워 야 저거 질텐데 30원짜리 와주도 아니고 10원짜리 안지워 10원짜리 오케이 가자 뒷공부니잡았다 오케이 카즈여아아아아아아 adam 키고토해 깜치지말고 귀고토해 카즈여요 어 아이 결과는 똑같아 어허허하 그니까 결과인 결과인데 이게 수면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자나 팀원이 좋아! 기다려! 야! 와 좋았어 근데 진짜 좋았어 나 제일 좋았어 이번 수면 아니 오케이 오케이 그게 내 원래 실력이야 야 레드 먹고 가자 아 너 블루네? 난 블루 먹을거야 아쉬운데 이거 야! 오케이 간중 간중 야 영광 4초 영광골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야 영광 4초